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가야돼 잠깐만 어.. 보자구 넘어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흠 가만있어봐 아하 여기 벼있구나 어 좋아 요렇게 해서 어 인다음에 어 어 그렇지 어 요렇게 해서 여기가 오우 그러면서 얘 또 저기 등기가 있어 어 맥큐바스까지 어 야 야 야 야 다 그리고 사냥붙자 아니 체력붙자 이렇게 해서 어 오 그리고 토큰 고맙소 형제요 내 그대 내 그대 믿지 않으죠 어 이렇게 해도 되고 후우 아들아서 했네 그래도 어 어 자 그리고 내려가 그리고 체력붙자 볼르지상 어 자 보자구 어 항왕을 어 잘 지켜봐야겠죠 아하하 이게 노비왕의 그 그거구나 어 어허 몰랐는데 어 노비왕의 둥상 어 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싸움 벌어지겠네 어 여기서 싸움 벌어질 곳이니까 어 아 쉽게 안 벌어진다 이거지 뭐야 어 어 이런거 뭐야 어 어 뭐야 어 자 어쩌리 싸워보자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이따라 어쩌리 어 이렇게 해서 으아아 이따 발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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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있다 빠져 어 오 자 이따는 이렇게 해서 촬영 오 오 어 그 다음에 아까 분명 분명 저거 어 오 자 빠지고 어 자 오 아하 저게 배려치는구나 어째 재밌어 어 어 이쪽도 배려치는구나 어 어 자 이따가 어 배털링 줌슬라이얼 윈 어 그리고 어 레이큐버스도 있어 자 그리고 어 됐어 어 됐어 오우 오 아삭니다 근데 지금 어 체력이 얼마 없어 어 자 그리고 자 일단 빠지고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지금 어 이렇게 된 다음에 어 빠지고 어 자 그리고 아하 페이트 수트 어 그리고 어 뭐야 아 아유 블러드 퍼치 난 나 게이지 남아있는데 안 남았었어 어 퍼치하려고 했었는데 막 아 아씨 알았어 이따 아크바니랑 또 싸워야 하는데 어 어 무기 방향을 좀 바꿔야겠구나 어 저 어땠어 어 보자고 어 일단 한 놈씩 없애주고 어 분명 저 아크바일이거든 어 어 어 오우 이렇게 해서 어 어 그 다음에 꺼져 그리고 어 어 이렇게 해서 일단 빠져 어쩔 수 있어 지금 어 그리고 무기를 바꿔 어 그리고 어 아 으악 으악 그리고 어 어 이렇게 된 다음에 어 야아아 지 구워죽여 어 그리고 어 소비 expecting shut turt 우린 구멍을 베이스 보다 네 그 다음엔 ноч켜서 오! 읏하우우 jóvenes 으 хар! 너 찾아갔지 여기치고 있을거야 거 오오 아 일단 빠져 그리고 Och 일단은 이렇게 넣어 으아악 빠지고 어어 wear 일단 빠지고 와 좀 위험해 이거 자 오 위험 위험해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 죽어 브라우스 퍼치 자 아이야 아직 쉽게 안 죽는 거야 나는 안 죽는다고 야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잖아 저거 대미 죽는 거 보니까 아크바일이 어 대미 유즈를 계속 버풀어 주는 거 같아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저 아크바일을 먼저 없애지 않는 한은 어 어려울 거 같아요 어 아 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 일단 아크바일을 찾아가가지고 어 먼저 상대해야겠어 그러고 나서 어 그러나 이제 어 그걸 해야겠어 어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그리고는 어 그리고는 어 선양 먹자 그리고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어 아시 팽이 1매 탈까지도 있네 이거 어 어 그날 내가 아크바일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어 어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야 이렇게 해서 cola 어 자 빨리 빨리 폐 어 와 아 씨 야! 일케 인거워! 우후! 어! 막혔네? 아 씨 하지만 아직 지울 순 없지 이렇게 해도 오우!! 아 크바이트 진짜 어디인거야? 어 아 열려보죠 어씨 자 일단은 어 자 어씨 자 어 뭐야 아 이거 이런 비밀이 되면 이거 싫은데 야 자 아 아 이게 실수 비밀이 되면으로 들어가버렸어 아 자 이게 실수인데 어 이거 아크바이 어디있는거야 대체 어 초반에 잘 보였다고 아 아 일단은 어 여기서 어 좀 바꿔봅시다 예 눈을 어 눈을 어 눈을 살짝 좀 바꿔야겠고 어 이거는 그렇다 치져라도 어 어 아 이거 한 칸 더 있으면 좋을텐데 어 에이 어 어차피 어 어차피 어 자 자 일단은 차냐옵고 어 빠지고 어 어쨌든 빨리 찾아요 아크바이 괜찮으면 이거 힘들어 어 빨리 찾.. 빨리 아크바이 찾자면은 어 어디있는지 지금 모르고 그래요 이거 어 아씨 진짜 핀키때로야 있잖아 이거 어 핀키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렇게 아주 꺼져 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어 아 찾아 뜨려 너 어디에나 싶은데 어이 쉣 이렇게 해서 어 블러스 퍼치 어 야 이따 꺼져 나 지금 바쁜 목이 어 아 아주 오냐 아 아 아씨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 어 아크바이 찾는 것 까지 좋았는데 어 어 아 아 이 잠범들이 문제네 페인 엘리멘탈 그렇다 치더라도 어 어 나머지가 진짜 문제네 어 와아 어쨌든가 다시 한번 페인 엘리멘탈 찾고 싶어요 아니 페인 엘리멘탈 이거 아크바이 어 찾고 싶어요 예 그라이드 파이트 받고 그리고 어 웬만하면은 어 하아 하아 진짜 이따 이따 빠져 어 왼쪽 왼쪽 기타 페인 일리메터를 많이 차고 있어 물론 그전에 이 녀석 블러드 터치 모이고 아하 찾았골 잘 쐈어 그리고 어 뭐야 아 도망갔냐? 아 진짜 잘 도망가는구나 이게 어 얘가 생각을 이렇게 잘 도망갈 줄 몰랐어 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진행이지 어어 위협 어 그리고 어 루샤아 루왔어 어 빠르게 어 오이씨 이렇게 어 자 일단 이 놈의 톰을 죽이구나 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개구지가 발목 잡는데 이거 어 아 아 아크바이를 찾아야지 페인 일리메터한테 또 신경쓰이지 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어 이따 무너야 어 이따 어쩔 수 없다 어 어 그걸로 이렇게 수행 후에 이따 속도를 좀 올려가지고 빠르게 도망을 쳐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답이 좋았죠 날씨만 어 어 이렇게 해서 어 자, 그 다음에 어 저한테 이제 빨리 퍽쳐 어 요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 오우! 빨리 와 어 쒟 아크바일 거기도 있고 몰랐는데 어 일단은 어 위에서 빠르게 상대한 다음에 해야겠어 어 어 어 쒟 아크바일이 지금 어디서 멀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걸리면 진짜 이거 예 제가 제 개작살랬구요 어 어 빠져 어 너도 있었냐? 어? 그러니깐 너 못봤는데 어 일로와 야 보자고 어 찾았어 어 야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 막 일로와 어 내가 지금 너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아지 모르겠지 어 이 개새끼야 어 내가 너 때문에 어 오우 우기라고 빨리 어 오씨 빨리 도망치네 어 오씨 폐리 어 이래 폐리 된 멘탈까지다 어 아 아이 큰일난데 이거 어 하지마 이럴끼가지고 어 빠져나가자 어 여기도 빠져나가 어 야 이 전멸쓰고 도망치기 진짜 잘하는데 이제 어 아 노포도 없어 지금 아 고공공공공공공공과 이렇게 해서 뭘 쏴ingen 빠지고 어 아 이루아이다 아 아아 야 이 아씨 아크바이 이거 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엄청 많이 집어넣는데.. 어 이거 마약이 안된다 싶으면은 BFG 한방 먹이자 그게 더 속풀아야겠네 일단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꺼져 자 다음에 어 너 잘 걸렸다 어 요걸로 어 빵해서 없애줘야겠어 아 이걸 썼어야 하는건데 내가 그러지 못했네 아 진짜 미치하네 이거 라면 오우 아 여기서 팩터가 팩터가 먼저 왔네 어 뭐 그래 상관없지 어 나는 도망만 치면 되니까 어 자 아 자 꺼가지고 자 다음에 오호어우 그 정도로 저걸 나 어 뭐야 뭐라 뭐야 어딜가 이거 어 어? 잠깐 야 어 그래도 그럴로 이렇게 땜에 산다 어 저 아까 버그였거든 어 아 아 이번식으로 다룰거라고 아 근데 진짜 예 저 아크바이 때문에 진짜 예 저리쟤 위에 엿먹었거든요 어 아 그냥 처음부터 어 이 녀석을 빠르게 떠발빨 했네 발견했으면 그치 어 아 어찌했다가 어 여기에도 다를까 어 이렇게 해주면 어 아 쟤가 또 있었구나 어 아 아 아 아 아 결국 비밀재배 실패 어 상관없죠 일단은 뭐 아 아 쪼끄만 그렇게 해야되 일단 그래도 예 저 위에 체력 있는거 있으니까 예 저거 먹고 해야되 아 휴 됐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아 아 일단 죽여줘 둘러보면서 어 좀 얻을만한거 없고 봅시다 예 그래야지 좀 그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을것 같으니까 어 아 저기 센티넬 좀 배터리 있는거 같은데 어 저기를 가기가 좀 음 어렵나 어려울 때 사네 어 어렵겠고 어 아 아 저기 또 파괴해 파괴해야 한대 저거 파괴할수있나 어 어 갈지못하네요 어 저거 주먹으로만 파괴 가능하다고 아 뭐 어쩔수 없지 어 어쩔수 없고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주면 보여 왜이리 조용히여 분명 움직였는데 아 뭐야 아아 밑에 더 있었구나 이거 어 아 이게 비밀로 가는 통로다 이거야 설마 물을 물 쪽으로 가라는건 아니겠지 어 아 여기 아래로 어 어 뭐야 아하 수영 물 속에서 돌집만으로도 파괴 가능한 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야 근데 여기가 방사능 물질 쩔어주네 이거 어 어 어 이렇게 해서 아하 그래 좋지만 아 이렇게 해주면은 아하 이렇게 물이 빠진다 어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어 그 조치 조치 파괴할 수 있는거 또 없나 네 이따 이따 요렇게 해주고 어 이따 보자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어 으흠 오케이 어 여기 못 타겠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히트 신세기한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저쪽 이구나 어 어 어 자 뭐 어디 여기 밑에 뭐 쏴야 뭐 갈 수 있는 건가요? 이거? 아하 아하 일단 쏘긴 했는데 아무리 반응이 없는 것 같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애? 어 잠깐만 아하 여기에 아까 못 갔는데 거기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 줘 후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 요렇게 어 오케이 기억해 줘 오 나도 좋다 이거 오 굿 자 어째 일단은 어 오 오 오 이렇게 갔다 땡 그리고 형으로 가죠 굿 휴 손줄 날 뻔했네 뭐 어쨌든 간에 어 토큰 잘 받고 나를 이동하게 어이 뭐야 아이 진짜 너까지 이러게 진짜 아이 시간에도 멀어지게 있어 너무하네 어 다음에 다시 한번 아 아 두 번째까지 나와가지고 이 날아야 해 어 빠지고 어 이거 어 이렇게 해 줘 야 홈페이 처음에 오 오 오 notable 오 이제 오